상큼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왜 그렇게 당신들은 그렇게 이준석이를 감쌌는가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들에 대해서 저는 통일한 반성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모모한 그런 중진 칼럼들이 왜 그렇게 새로운 피니 뭐니 하면서 그렇게 이준석을 감쌌습니까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습니까 역사를 조망하는 눈이 그렇게 없습니까 이준석 뒤에 누가 있는지를 그렇게 짐작이 안 갑니까 한심한 거죠 이 모든 뒤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선거 공정성 문제를 우리가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성처럼 등장해도 승리할 수 있는 확신이란 것은 뭡니까 당연히 선거 문제 때문에 본인이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니까 그렇게 나댄 거고 그게 줄을 다 대한민국의 모모한 언론들이 다 줄을 댄 겁니다 너무나 취약한 나라고 너무나 뭡니까 참 옳은 것에 대한 그런 기준이나 잣대나 열망이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사실이나 진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게 당신들 감쌌는가 엊그제 건수날 여러분 대표가 크게 뭡니까 질책하지 않습니까 당신들 어떻게 그렇게 이준석이 새피니 하면서 박수치고 용비어청가를 부르면서 그렇게 야단 법석을 지었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직 언론인이 여러분도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석연치 않은 여론조사가 계속 발표됐고 언제부터 2021년도 4, 5, 6월 달에 그다음에 여러분 그걸 기반으로서 언론들이 다 뭡니까 쇠몰이를 한 거 아닙니까 마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킬 때와 마찬가지로 부하내동하고 부역한 거죠 언론들이 적극적으로 동중하고 부역했지 않습니까 언론이라고 지칭하지만 그 언론의 주요 뭡니까 농객들도 다 이게 부역을 한 거 아닙니까 도무지 그 다음 뭐가 나왔습니까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힘들고 납득하기 힘든 그런 당내 경선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맨 메이드 일렉션 사람이 만든 선거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 결과를 맨 메이든 남버라는 그런 의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출발점에서 첫 여름 스타팅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석연치 않은 여론조사를 계속 때린 거 아닙니까 그게 대한민국의 여론조사 기관이 여론조사 기관이 아니고 그야말로 좀 혹평을 하게 되면 여론조작 기관이라고 불러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납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어서 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그런 흔들기 작업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시킬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대선 지방선거도 다 마찬가지고 총선도 모든 출발점이 석연치 않은 여론조사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국가적으로 이렇게 의심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당연히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표본을 어떻게 추출하는지 표본을 누가 제공하는지 이렇게 뭡니까 나라가 근본에 해당하는 문제가 이런 공격을 당하는데도 대한민국의 수사기관들이 이렇게 입을 다무는 것은 어쩌면 뭡니까 그렇게 나라가 망하는 데 동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시중에 파다하지 않습니까 여론기관이 아니고 여론을 조작하는 기관이다 그럼 당연히 뭡니까 그 문제를 검찰 수사 같은 걸 통해가지고 표본이 어떻게 추출되는지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라를 좀 구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국민들의 의심을 갖고 지금 보시게 되면 방송을 진행하는 동안 댓글창에만 떠오르다는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여론조사에 대한 의심 여론조작에 대한 의심을 계속해서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출발점은 석연치 않은 여론조사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언론들이 떼거지로 가면서 뭡니까 얘 쇠물이를 하게 되고 여론을 조작하는 거죠 그다음에 뭡니까 선거 결과가 뭡니까 납득할 수 없는 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선거 결과가 뭘 썼습니까 모바일 투표 가장 쉽게 조작할 수 있는 모바일 투표 ARS 투표 그다음에 역선택이 가능한 무슨 국민 무슨 여론조사 그게 다 뭡니까 선거 결과를 납득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많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같은 모집단에서 사전투표 득표율하고 당일 득표 득표율이 엄청나게 크게 차이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내 경산을 피고 측에 서 있던 선관위에 맡긴 국민의힘은 무슨 정당이냐 이야기입니다 선관위가 주도한 될 선거 결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득표율과 ARS 득표율이 왜 나경원과 이준석만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납니까 주호영과 조경태 홍문표는 0에서 3% 다 오차범위 낸데 나경원과 이준석만 왜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ARS 투표가 좀 조작이 어렵습니다 이준석은 28%밖에 못 받았습니다 나경원 47%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어떻게 모바일 투표의 39%를 받고 나경원과 동률이 나오냐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마이너 7.81 10.92가 나오냐 이렇게 큰 차이가 어떻게 나오냐 어마어마한 집단이지 않습니까 모집단이 32만 명 모바일 투표가 11만 명이 참석하고 ARS 투표가 3만 129명 같은 모집단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표본집단 1과 2가 이름 추출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야기죠 마치 4.15 총선의 전국에서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위 득표 득표율이 더불어민주당 항상 플러스 12.5% 미래통합당 항상 마이너스 12.5% 나오는 것 똑같은 결과 아닙니까 제가 거짓말 합니까 숫자를 보게 되면 키가 찬 겁니다 나라가 이 숫자를 보고 이게 정상적인 숫자라고 내가 어떻게 뭡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겠냐 이야기죠 이거는 손을 대지하면 나오기가 대단히 힘든 숫자가 나온 거란 겁니다 이걸 또 국민의힘은 다 덧붙지 않습니까 도태우 변호사를 비롯한 몇 사람이 그 모든 ARS의 응답이라든지 로그 기록을 다 달라고 했지만 다 이름 덧붙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나라가 어떻게 나라를 골로 지금 가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믿을 수 없게 된 겁니다 모든 게 다 사기고 조작처럼 보이니까 물론 조작인지 사기인지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맹벽히 밝혀야 되지만 사람이 의심이 가는 겁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 또 김소연 변호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치판을 비교적 잘 아는 김용태 이 친구 청년 최고위원회에 뽑힌 그 투표 로데이터를 받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누군지는 모르네가 단지 이해관이란 이유로 압도적 표를 받아 청년 최고위원을 뽑히자 청년 당원들 사이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당시 당원들 가운데 4만 4천명이 온라인 투표에 갑자기 반영하고 가중치 세법 자기들에게 순식간에 정한대로 밀어붙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선거가 엉망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내 선거가 당내 선거가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제 이익 때문에 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묵인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그런 표본집단 일과 표본집단이 모바일 투표 집단과 ARS 투표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올 수 있느냐 이야기죠 이거는 통계적 변칙이라는 겁니다 손을 뭔가 대지 않고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나경원과 이준석의 모바일 투표에 손을 대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렇게 선거가 엉망침창이 된 겁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진짜 나라가 나중에 망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은 앞으로 두 가지 때문에 그 비용을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할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표퓰리즘이고 그것도 여러분 정치하고 연결되죠 표를 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선거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해결을 못하면 그냥 날아가는 길이 그대로 보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바렘님 말씀처럼 진실이 없는 자유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사실이 없는 자유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정의가 없는 여러분들 자유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사기가 차고 넘치는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조작이 뭡니까 조작이 그냥 강물처럼 흐르고 흐르는 그런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 뭡니까 이준석이 함께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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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대한민국 주류 언론들이 이제 손절매를 지금 와서 하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도 여러분들 조선일보가 여러분들 사슬 통해 가지고 이준석을 나물놨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반가운 것은 조선일보가 오늘 또 사슬을 다뤘네요 당 대표가 자기 당을 상대로 소송을 낸 적이 있나 진작부터 조선일보가 좀 무게중심을 잡아줬으면 이런 상황까지 안 왔죠 조선일보 책임도 크죠 이준석 국민의힘 정대표가 당 정국위원회 비대위 전환 결정에 반발해 효력정지 가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절대 반지에 눈 먼 사람들이 국민 심려가 큰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비대위를 강행했다고 했다 당 대표가 자기 당을 피고로 소송을 낸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더구나 집권 석 달 만에 여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경우는 파란만장한 우리 정당 역사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이준석 전 대표 측은 지난 8월 1일 최고위가 비대위 전환을 위한 정무기 소지방권을 어길할 때 이미 사태의 입장을 밝힌 배현진 유영선 전 최고위인이 참여했기 때문에 해당 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두 최고위원이 아직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뭡니까 사표 내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사표가 정식으로 수리가 돼야 사표가 되는 거죠 무엇보다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안건은 지난 8월 9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에서 90% 참석 투표로 통과됐다 만약 법원이 절차적 하자를 인정해서 가처분을 인용하면 집권당 대표가 임행이 되는 희한한 상황이 된다 법원이 기각하면 이준석 대표는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된다 모든 사건이 자기로 인해서 발생한 거 아닙니까 정말 참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참담하게 느끼는 것은 아무리 세대간 나이차가 있고 시대에 다른 그런 환경에 성장했다 하더라도 사람이 자기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그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성상납 의혹과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때문에 당윤리위원회 여러분들 징계를 받았는데 그것은 다 여러분 제쳐놓고 그냥 취업적인 문제를 부각을 시켜가지고 정치공작을 벌리고 윤회관이란 그런 용어를 사용해가지고 편을 가르고 그게 뭡니까 70이나 80대 노예한 정격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이 불과 37살 되는 시파란 젊은 친구가 그렇게 정치공작을 하고 사니 그걸 보고 얼마나 사람들이 열받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양당 간에 깔끔하게 누가 옳은 문제가 판별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석의 이런 만행을 보면서도 저 친구가 저러면 안 되는 데 보다도 이 문제의 출발점 뿌리도 결국 선거 문제 때문에 발생한 거다 그 점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란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